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천년 전에 예언된 미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구원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를 처음부터 말했다. 하나님께서요. 3500년 전에 때로는 2700년 전에 때로는 2000년 전에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오늘은 미래 역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 역사를 배웠다면 오늘은 미래 역사가 정말 성경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첫날 배운 것처럼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돼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책입니다. 이 성경책 속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그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 속에는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배워보시면 이 성경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이 되어질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스라는 글자와 스토리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지나간 역사가 흘러왔고 또 성경대로 미래 역사가 흘러갈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렘세이라는 고고학자는 무신론자 아들로 태어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 옥스포드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고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전부 다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그리스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 성경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리스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프레드릭 캐넌이라는 고고학자도 고고학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학의 유물이 발견되면 이 고고학 유물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입증했지 고고학 유물이 성경이 엉터리인 것을 입증하는 유물이 단 한 건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학 유물이 나오면 땅속에 유물이 나오면 이 유물은 전부 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속에 나온 유물 중에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유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학자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우연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뤄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액도 틀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미래는 진짜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아주 인상이 날카로우신 남자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도 인상이 날카로워서 도대체 저분은 뭐하는 분일까 궁금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궁금한 것을 대답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한다면 예 제가 점쟁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점쟁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체육선생이었대요. 굉장히 몸미 좋았대요. 그런데 씨름씨름 알타가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도 자기 병명을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는 죽겠대요. 그런데 어떤 무당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신내리면 산다고.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살고 싶어서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이 됐대요. 그 사람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려줍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어깨에 귀신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면 이 귀신이 자기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사람의 과거 일 중에서 아주 놀라운 거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이야기해준대요. 예를 들면 이혼한 여자가 들어오면 저 여자 이혼했어? 딱 그런대요. 그럼 자기가요 냅다 소리를 지른대요. 이혼한 여자가 여기 왔어? 딱 그러면 들어오다 말고 놀란대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 맞추면 안 쫀대요. 하나 더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이 귀신이 한 마디 더 해준대요. 저 여자 아들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자기가 한 마디 더 한대요. 아들을 앞세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딱 그러면 있잖아요. 영거포 두 개를 맞추면 100이면 100 그 앞에서요. 벌벌벌 떤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귀신이요. 그 사람의 미래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막 부적을 판대요. 원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부적을 100만원, 천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귀신이 그 사람의 과거 몇 가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요.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오늘 한번 배워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미래까지 맞추시는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여러분 인생을 맡긴다면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맛보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앞으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2600년 전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너무나 강대국이니까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강은 내 거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이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저놈 보세요. 진짜 교만하네. 뭐라고? 나일강을 네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요. 이 바로 왕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너 교만한 대가로 이제 네 나라는 앞으로 영원토록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요. 몇백년 흐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이집트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별볼륨 나라가 됐습니다.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보세요. 2600년 전이면 이집트가 세계 최강일 때 2300년 전에 헬라 제국에 멸망되고 나서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노스타다무스의 예언입니다. 여기에 이스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이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가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유명한 노스타다무스의 예언은 코에 걸면 코골이, 키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래요. 히틀러. 아니 이게 어떻게 히틀러입니까? 이스터가 어떻게 히틀러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 키에 걸면 귀걸이.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아주 정확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이집트가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됐다니까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가 얼마나 못살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못삽니다. 정말 못살아요. 성경대로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거다.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바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그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저주의 예언은 23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부유한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집트는 계속 못사는 나라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땅값을 미리 안다면 떼부자 되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큰아버지가요. 공무원이였어요.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생겼어요. 그때 이 큰아버지가요. 이 돈을 가지고 강남에다 땅을 살까 아니면 경기도 북부지방에 땅을 살까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강남에다가 땅을 살라고 그랬대요. 원래는. 그런데 어떤 부동산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 감은 이설을 해가지고 경기도 북부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물론 큰아버지가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아서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강남에 땅을 샀으면 수조원의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술 한잔 걸치면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때 강남에 땅을 샀으면 내가 너희들한테도 조카들 너희들한테도 빌딩 안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값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떼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재난을 미리 안다면 우리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재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와여대를 나온 여자입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됐습니다. 자기는 이 끔찍한 교통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니까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재난을 미리 안다면 우리 백년의 삶이 안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건너편을 미리 안다면 우리 영원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백년 동안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리 안다면 앞으로의 삶이 안전해질 텐데 죽은 건너편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영원히 내 인생이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부터 영원히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영원히 여러분 인생은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를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불교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불교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극락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경에는 불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과거 역사도 없고 미래 역사도 없고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문제를 다루는 건데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영원히 안전할까? 여러분 어디에다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모든 증거가 있는 거 보세요. 미래를 모르는 신 이 신이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미래까지 정확하게 아는 신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래가 성경도 됐는지 한번 눈 부릅뜨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미래까지 맞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다섯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노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 건너편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네 개는 기껏해야 백 년짜리 인생 계획입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 계획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계획 노후에 대한 계획 건강에 대한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죽음 건너편에 대한 계획 자기 인생의 영원한 삶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을 따지면 이 네 가지 병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젖병에 의지하다가 좀 크면 콜라병에 의지하다가 좀 크면 술병에 의지하다가 늙으면 닝게루 병에 의지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인생이 별거 아닌 겁니다. 기껏해야 네 개의 병 걸치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은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당에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몇 번째 문은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음정이 자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관까지 들어가는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요? 이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묘비의 첫 번째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라고 써 있더랍니다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라고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무덤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무덤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나처럼 곧 죽는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무덤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무덤이 내 무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묘비에다가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써놓고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다가는 뭐라고 쓰실래요? 그냥 잘 놀다 간다 먹고 싸고 죽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 뭐라고 써야 가장 멋있는 말이 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묘비에 쓴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 뭐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세상에서 박사기를 받았다? 땅을 많이 샀다? 아파트를 열채 샀다?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묘비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요 그런 문제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하루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릴까? 자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쫙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양심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를 선민시대라 그럽니다 율법시대 그리고 예수님에서부터 우리 시대를 교회시대 또는 은혜시대라고 그럽니다 또는 이방인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은혜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휴고될 때 끝납니다 그리고 7년 대활란이 있다가 7년 대활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국이 있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징조란 말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만삭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떤 징조입니까 애가 나올 징조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러면 어떤 징조입니까 비가 내릴 징조입니다 여러분 집이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예수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범죄와 전쟁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전라도의 강림 도대체 누군가 싶었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 고향이 순천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재림 예수처럼 보입니까? 또 이 사람은요 자기 이마에다가 천부라고 써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림 예수 체반옥 천부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광주에 삽니다 이 사람 주민등록표에 보니까 광주광역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민등록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름 체반옥 천부하나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 묘비에다가 재림 예수님의 묘라고 해놓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재림 예수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랍니다 이 사람도 재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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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 예수가 많아질 거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재림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범죄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범죄가 많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친아버지가요 8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해서 죽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 친딸을 그것도 8개월 된 애를 친아버지가 성폭행했다 도대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었잖아요 썩어도 너무 심각하게 썩어버렸습니다 또 보세요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초등학교 제자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고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초등학생하고 다 큰 선생님이 성관계를 갖는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잘생겼대요 아니 초등학생이 잘생기면 도대체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동성연애 있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개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개하고 결혼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개하고 잠자리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이지 환자가 급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에이지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에이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이 에이지 환자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연애자들이 TV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TV에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아주 잘났다고 나옵니다 세상이 있잖아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에이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말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지에 걸리면 이렇게 온몸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남자가 서로 음력이 이게 동성연애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 몸에 받는다 이게 에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동성연애를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 사람 몸속에 생긴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동성연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요 정말로 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진 여러분 성경에 8절에 문읽게 돼 있습니다 첫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처에 전쟁이 많아진다 여러분 전쟁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아진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 성경에요 죄가 증가하면 지진이 증가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의 죄악이 중앙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놀랍게도요 죄가 증가하면 지진이 증가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세기 초반에 6.0 이상의 강진은 딱 3번 터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20세기 말에는 10년 동안 310번 터졌습니다 무려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만큼 인간의 죄가 증가하니까 지진이 증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강간 살인이요 5천 번대 600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맘 천번대 천번대로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가요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진도 두 배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지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증가하면 지진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저녁에 지진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지진 안전지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불의 구리 있잖아요 이 불의 구리가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도로가 막 갈라지고 도로가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진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구는요 적정 인구가 5억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요 77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은요 쌀을 제외하고는 곡물 자금률이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7%를요 수입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기근 문제가 딱 생기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해리포터는 55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성경은 242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독보적입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된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538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15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이 되면 성경 번역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했으니까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메뚜기 때문에 아마 잘못하면 올 여름 이후에 올 가을에 심각한 기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메뚜기 때 한번 영상 보실래요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때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때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때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때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동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때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때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때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용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만 5천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때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하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때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 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때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메뚜기 때가 인도까지 왔답니다 이제 이 메뚜기 때가 중국을 만약에 점령해버리면 중국의 농작물이 황폐가 됩니다 그러면 13억 인구가 모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식량을 다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첫 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 또는 유행성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염병이 생길 거다 유행성 질병이 생길 거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유행성 질병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지구가 점점점점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요 수성보다 더 더운 데가 대구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점점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바다가 피같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호주 앞바다가요 빨갛게 됐습니다 적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중국에서요 60kg짜리 우박이 실제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요 60kg짜리 우박이 실제로 딱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별이 지구에서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구 바깥에 소행성이요 1만 6천 개가 있답니다 이게 전부 다 소행성들입니다 이 소행성들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구로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예측이 불하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소행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가 지구를 비교할지 부딪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5천 개가 되는 이 소행성이 지금 계속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피해가고 어떤 것은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1만 6천 개 되는 소행성 중에서 어떤 것은 지구하고 이렇게 꽝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력이 어떤 정도냐면 핵폭탄이 터지는 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달이 핏빛같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슈퍼 블러드 문이 실제로 떴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빛이 핏빛같이 되는 이 달을 다 봤습니다 성경대로 달이 핏빛같이 된다 이것도 우리 시대에 정말 이루어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온역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천황색 말이 온역을 말하는데 이 온역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짐승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고 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이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짐승에서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쥐에서 낙타로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긴 게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박쥐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옮긴 게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박쥐에서 사람으로 옮긴 게 요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녹색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옮긴 게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새에서 옮긴 게 조르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모기에게 옮기고 모기가 사람으로 옮긴 게 치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유명한 바이러스들은 전부 다 짐승을 통해서 옮겨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치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뇌가 없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뇌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사율 60%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냐면 이 태양의 코로나하고 닮았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바로 이 박쥐 때문에 옮기는 건데요 박쥐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박쥐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섞여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짐승에게 옮기고 사람에게 옮기면 이게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박쥐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박쥐는 처음부터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박쥐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옮겨서 사람으로 옮긴 게 이게 사스입니다 박쥐에서 낙타로 옮겨서 사람으로 옮긴 게 이게 메르스입니다 박쥐에서 아프리카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옮긴 게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요 메르스로 죽은 게 479명이 죽었고요 사스로 죽은 게 71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는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470만 명이 걸렸고 31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치사율이요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청왕생 말은 온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요 검과 흉령과 사망이 온역을 말합니다 이게 헬라 말로 다나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다나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치명적인 질병 유행성 질병을 다나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온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역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검, 거미 전쟁입니다 흉년, 기근입니다 사망, 온역 이걸로 땅의 4분의 1, 25%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80억이면 얼마가 죽는 거냐면 약 20억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끔찍한 온역에 대한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예언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휴고되고 나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사망이 정확하게 성경은 온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역이 앞으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엄청난 사람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치사율이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치사율이 20%,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수천 개랍니다 수천 개 얘가 지금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백신을 만들었을 때쯤 해서 얘가 새로운 종으로 또 변이를 일으켜버리면 이 약이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미국인 영상이 다 보실래요? 잭, come here 엄마가 애기를 부릅니다 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가 봅니다 여러분 이 키신자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키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게 될 거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고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키신자가 아주 끔찍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거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세상을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5분 전이라고 발표했는데 최근에는요 지구 종말 100초가 남았다 5분 전이 아니라 이제 100초 남았다 1분 40초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분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초 남았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생길 거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면 BC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독립을 한 겁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면 첫 번째 흩어진 민족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황무지가 옥토가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환란받던 민족이 강대국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신명기 4장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은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처럼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날이 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돌아오는 거냐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이 3500년 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700년 전의 미가서 성경입니다 이 미가서 4장은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전은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나라가 돌아온다 쫓겨난 나라 환란 받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언제라는 하냐면 세상 마지막 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2700년 전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쫓겨난 나라 환란 받던 민족이 강한 나라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인하냐면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이다 이게 2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마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이 거하는 중이라 자 보세요 말년에 세상이 언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는 때가 말년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2600년 전 성경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말년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나의 재림이 임박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3500년 전 신명기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2700년 전 미가스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2600년 전 에스겔 38장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2000년 전 마태우 이사장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나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한 나라가 역사상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독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냐면 황무지가 원래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로 황무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가 된 땅을 다시 옛날처럼 옥토로 만들어주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땅에 옹기종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그들은 열방 중에 흩어졌습니다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 돌아올 때는 강대국이 돼서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화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읽었던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옥토가 될 거다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은 우리 시대에 이루신 겁니다 이 2600년 전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황무지였던 겁니다 이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 투엔이라는 사람이 1856년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0마일 60킬로 정도를 걸어다녔는데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1856년을 빼면 이게 4년 6년 164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었고 사람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164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렇죠? 맞죠? 164년 전만 해도 나무 한 그루가 없고 사람 한 명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황무지였던 땅이었는데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옥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나아 여아가 무너진 곳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도시가 세워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집들이 세워질 거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가? 성경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광주보다 더 발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천지개백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2000년 동안 황무지였던 땅에 집 한 채가 없는 땅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옥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읽었던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에서 사면에서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건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지금 읽었던 성경은 2700년 전 성경입니다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동쪽은 그냥 오고 서쪽은 모은다 많이 온다 그 말입니다 북쪽은 못 가게 막으니까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남쪽도 못 가게 막으니까 구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됐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의 기완의 특징은 첫 번째 사방에서 돌아온다 두 번째 나라서 온다 세 번째 북쪽과 남쪽은 반대하지만 돌아온다 동쪽과 서쪽은 자유롭게 온다 그런데 동쪽은 소수가 오고 서쪽 유럽은 다수가 온다 이게 유대의 기완의 특징입니다 성경 예언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3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못 가게 막았기 때문에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북방에 놓으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북쪽에 흩어진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날아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됐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1971년 중앙일보입니다 이 1971년 중앙일보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 320만 명 귀향 염원 그러니까 1971년도만 해도 소련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못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제목이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인 겁니다 몇 명이 못 가고 있냐면 320만 명이 고향 땅에 못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소련 정부가 320만 명 유대인들을 못 가게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시고 2700년 전에 북쪽을 향해서 놀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향해서 놀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요 못 가게 딱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러시아 땅에 기근을 딱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요 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 식량을 딱 쥐고 있는 유대인이 러시아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식량하고 러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하고 바꾸자 하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식량은 소련 배로 들어가고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배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식량하고 유대인하고 흥정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985년도에 소련 땅에 있는 유대인 40만 명이 출국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해서 비행기 타고 가게 된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320만 명 유대인 중에서 무려 28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소련 땅에는 유대인이 몇 명 남았냐면 40만 명 정도 남았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15년 전에 러시아에서 이민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20년 전에 러시아에서 이민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방의 내기를 놓으라 북방의 내기를 놓으라 이 2700년 전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디오피라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3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정부가 유대인들을 고향 땅에 못 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유대인이 남쪽에 흩어진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대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됐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1991년도 신문입니다 에디오피아 유태인 대탈출 왜 탈출이냐면 못 가게 막았기 때문에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유태인들이 뭐 타고 왔냐면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얼굴은 까만데 유대인입니다 전부 다 돌아온 겁니다 전부 다 돌아온 겁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온 겁니다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온다고 했는데 날아갈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버스 타고 오거나 걸어서 갔다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북방에 놓으라 남방에 구려하지 말라 했는데 북쪽과 남쪽에 유대인이 살지 않았거나 자유롭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700년 전 하나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주변은요 다 아랍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비행기가 발명될 것도 아셨던 겁니다 나라서 오는 자들이 누군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오기하고 서방에서 모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는 유대인이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모 온다는 말은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대다수가 유럽에 살았습니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인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 색깔은 동양인인데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사는 유대인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중국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땅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얼굴 색깔은 중국인처럼 생겼지만 유대인입니다 싹 돌아갔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얼굴 색깔이 올 칼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접니다 흑인 유태인인데 제가 악수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이잖아요 유태인입니다 총 들고 있는데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목숨 걸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유대인 돌아온 것 한번 보실래요 저는 다 ㅎㅎ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북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27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전쟁했는데 그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랍의 14개 나라하고 이스라엘 1개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정상일까요 아랍의 14개 나라가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여화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14개 나라하고 싸우는데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차 전쟁도 이기고 2차도 이기고 3차도 이기고 4차도 이기고 했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특히요 이 3차 중동 전쟁은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을 끝장납니까 1개 나라가 14개 나라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줬는가 1967년 6일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범죄에 속하는 일들이었죠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했습니다 시나이에서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부대를 못 찾고 혼자 서성이고 있을 때 수천 명으로 이뤄진 이집트 부대를 보았답니다 그들은 그 병사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죠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대로 포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오자 부대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 장교에게 신문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왜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투항했냐고 묻자 그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됐다고 했죠 두 나라 군대까지 있잖아요 14개 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싸우는데 6일 만에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기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지금 2700년 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질 때는 죽음의 칼이 함께 있는데 돌아올 때는 돈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은요 한 1800만 명쯤 됩니다 이방인은 한 75억, 7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75억 중에서 1800만 명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99.8%고 유대인은 0.2%밖에 안 됩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돈, 금융, 노벨상, 미국, 영화, 다이아몬드, 석유, 식량, 언론 이 모든 것들은 0.2%가 지배해야 맞습니까 99.8%가 지배해야 맞습니까 놀랍게도 99.8%가 지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0.2%가 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우리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니까 0.2%가 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의 나라를 누가 지배하냐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해를 안 한다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돈줄진 유대인, 미국의 정치를 주물럭한다 여러분 이 APEC이라는 게 유대인 로비단체입니다 이 유대인 로비단체가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의 국회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의 눈과 귀라고 하는 사위가 쿠슈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소키를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국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자마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고 언론을 지배하고 금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대 국물 메이저가 전 세계 식량의 80%를 지배하는데 이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식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이아몬드 88%를 독점합니다 이게 1979년도 신문입니다 최근 자료 보니까 91%를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언론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4대 통신사 3대 방송국 주요 신문사 다 유대인 겁니다 영화사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디즈니 전부 다 유대인 겁니다 유명한 상표 다 유대인 겁니다 리바이스, 갭, 스타벅스 커피, 던킨, 도너츠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창업자도 유대인이고 그들을 돕는 두 여성도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다 유대인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뉴욕에 있는 월가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 월가를 누가 지배하냐면 유대인 자본이 월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재무장관 이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클린턴한테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클린 대통령이 내가 아니라 중앙은행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앙은행장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인데 이게 역대 연방준비이사회 의장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민간은행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민간은행, 은행장들이 다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록펠러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민간은행의 최대 주주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은행의 최대 주주 두 사람이 다 유대인입니다 록펠러도 유대인, 로스차일드도 유대인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누가 찍어내냐면 유대인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 정부가요 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대인 은행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억 달러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채권을 미 정부가 발행해서 유대인 은행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받고 천억 달러를 찍어서 줍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그 천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은행은 이 채권을 다른 나라에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꼭 먹고 알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억 달러 찍어내는 종이값은 얼마 될까요? 종이값이 그거 100만 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원가 100만 원 가지고 천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도 받고 채권도 받고 이 채권을 다시 또 팔고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대인 개인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국도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형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로스찰드 집안이 영국의 통화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 빚이요 1경 2846조입니다 미국 빚은 1경 1054조 이탈리아는 2,910조 프랑스는 2,036조 영국은 2,033조 독일은 1,043조 그리스는 536조 한국은 380조 이게 2011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빌려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빌릴까요? 누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빌려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요 유대인들한테 까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모든 나라가 유대인들한테 까불면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까불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3,5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구워줄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2700년 전 예언에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거다 여러분 보세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손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몸을 굽혀서 나올 거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유대인 발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유대인 발이라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 발 아래 딱 있는 겁니다 까불면 죽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 모든 나라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피파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 부자 로펠러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재산이요 무려 일경 2천조랍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재산이 200조인데 게임이 안 됩니다 일경 2천조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로스찰드인데 이게 유대인입니다 재산이 5경이랍니다 5경 들어놔봤습니까 5경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 재산이 88조니까 5경이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 2700년 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뤄졌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바드 대학교에 한국 중국 일본 학생 비율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0%가 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명문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유대인 비율이 평균 23.6%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듣고 외우고 시험부 잊어버린대요 유대인 교육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왁께서요 너를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위에 뛰어납니다 노벨상을요 경제학상 분야는 유대인이 차지한 게 42%입니다 의학상은요 28%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우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인이 비밀리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책들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파워 이게 책 제목입니다 다이세벨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 시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1800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왁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유대인이 머리가 됐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우리라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는 꼬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꼬리가 될 거다 이방인은 머리가 될 거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머리가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다 이제 머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꼬리가 되게 했다가 머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일곱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짜 예수가 많아진다 됐습니다 전쟁이 많아진다 됐습니다 기근 지진 온역 됐습니다 죄가 많아진다 됐습니다 지구가 오염된다 됐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됐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징조가 100%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임박하다 그 말입니다 임박하다 우리는 지금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은 예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 재림이 확신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지진이 터지면 두꺼비들은요 3일 전에 미리 대피를 한답니다 시한하죠 그러니까 지진이 터지면 사람은 죽는데요 짐승은 안 죽습니다 왜 미리 알고 다 대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날이 비가 올 것은 알면서 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은 모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끝날이 임박한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합니다 슬기로운 자는요 이 징조를 보면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휴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10개의 나라가 유럽 합중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유럽 합중국의 통합 대통령들 중에서 한 사람이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666표를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활란 끝에 핵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이게 남아있는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휴고됩니다 그리고 유럽 합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666표를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10개의 나라가 중심이 돼서 한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세상에서 한 짐승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뿌리열이 10나라가 중심이 돼서 한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럽이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하나가 되려면 경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화폐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단일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게 유로화폐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동일한 화폐를 씁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초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성경대로 된 겁니다 이제 유럽의 통합 대통령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마도 적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문제, 이 코로나 문제를 싹 해결하고 7년 동안 세상을 가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EU는 원래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부유럽연합입니다 EU가 조직된 이후로 연관된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정회원국은 오직 10개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저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10개의 나라가 정회원국가입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의 초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헤르만 빈 롬프이 벨기에 총리가 통합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성경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화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칩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칩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경제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입니다 이 저가가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가 뭐 하는 거냐 매매 사고 파는 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666하고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물건을 뭐 가지고 사고 패냐면 돈이나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위조지폐가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귀찮고요 잃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해서 우리 몸에다가 좀 받게 달라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칩을 딱 박으면 이제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식당 가서 음식을 딱 묶고 이 칩을 갖다가 스캔 갖다 딱 대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딱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핸드폰이 이제 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으로 딱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은행도 속는 위패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 가짜입니다 처먹어되어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그리고요 점점 돈 대신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70%가 카드를 씁니다 독일은 76% 미국은 80% 그래서요 현금 없는 사회를 지금 추진합니다 이스라엘,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그래서요 덴마크 중앙은행은 동전, 지폐 생산을 중단했답니다 이제 화폐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스웨덴은요 이미 99%가 현금 없는 세상이 됐답니다 스웨덴은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애플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잖아요 돈이 사라지는 세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카드로 이제 카드에서 칩으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아이디카드 시대가 온다 여러분 칩을 갖다가 사람 몸에 딱 박으면 신분증, 운전면허증, 카드, 여권이 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칩을 사람 몸에다가 박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박냐 오른손과 이마에 박... 여보세요 손에 지금 박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이마에 박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미래화폐가 뭐냐 이마에나 손에 전자칩을 달고 바코드로 처리하는 게 미래화폐다 여러분 바코드가요 이게요 666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에 칩을 달고 바코드로 돼 있다 이게 미래화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오른손 이마 돈 666 바코드 칩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마 손 바코드 666 바코드가 666입니다 오른손 이마 표 칩 666 바코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2000년 전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오른손이냐면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화폐가 나는 겁니다 왜 이마이냐면 홍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칩에다가요 나만의 오른손 정맥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깡패가요 이 칩을 빼가지고 자기 손에 갖다 껴도 물건을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 이 칩 속에 들어있는 오른손 정맥 코드하고 이 깡패 오른손 정맥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물건 거래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박으면 이 칩에다가요 홍채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깡패가요 이 칩을 빼가지고 자기 이마 갖다 껴도요 물건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깡패 홍채하고 이 칩 속에 들어있는 홍채 코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른손 정맥 코드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홍채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떤 회사에서는 칩을 박아야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칩을 박습니다 또 미국의 IT 기업은 직원들 몸속에 칩을 심었는데요 무려 50명이 자진해서 칩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스웨덴은요 이제 몸속에 칩을 국민들한테 박으라고 하는데요 이 칩을 박으면요 이렇게 된답니다 자 보세요 복지카드, 신용카드, 회원증, 버스카드, 출입증, 사물함 열쇠, 집 열쇠, 차 열쇠가 다 해결된답니다 칩 하나 박으면 차 열쇠가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차에 갖다 대면 차 문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집도요 갖다 대면 칩이 열린답니다 사물함도 열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버스 타도요 갖다 대면 버스 탑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식당 가서 음식 먹고 계산하면 됩니다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 칩을 받자고 하는 건데 지금 몇 명 받았냐면 무려 4천 명이 이 칩을 받았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손혈관 인식기는 어떻게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일단 적외선을 이용해 손등 혈관을 촬영한 다음 정맥 패턴을 추출해낸다 사람의 정맥도 그 모양이나 길이 꺾인 각도 등 고유한 패턴이 있어서 바이오 인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맥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와의 개인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등 혈관 인식 기술이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채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채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위치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정말 성경들이 지금 무섭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가 핵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제림하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겁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림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만약에 3차 대전이 터진다면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한 판 붙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국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유대인이 한 판 붙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아마게또니라는 곳에서 인류의 마지막 핵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러시아,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중국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터지냐면 유대인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요 여기가 아마게또니 여기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안내용 간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엔드 오브 데이즈 세상 끝날에 더 파이널 배틀 마지막 전쟁이 터진다 어디서? 아마게또니라고 하는 무기 또에서 안내용 간판입니다 관광 안내용 간판 먼저 러시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600년 전 성경 에스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 로스가 러시아의 엔나 이름입니다 로스, 루시아, 러시아 메색, 모사크, 모스코비, 모스코바 모스코바의 엔나 이름입니다 두발, 토벌스크 러시아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메색 두발은 정확하게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데 이스라엘 땅의 극한 북방은 러시아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란 나라가 끝날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의 북방이다 러시아 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로스는 러시아고 메색은 모스코바고 두발은 토벌스크입니다 여러분 1874년도 지도책에 러시아 땅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마곡 땅 이 마곡 땅이 옛날에는 러시아 땅입니다 마곡 땅 마곡이라 써 있죠? 마곡 땅 마곡 땅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모스코바입니다 토벌스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법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스코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스코바 근데 여기 위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곡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러시아 땅을 마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마곡 땅 그게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곧 곧 로스 메색 두발 러시아입니다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 위릴름 게셋뉴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다 두발이 토벌스크 어원이다 메색이 모스코바의 어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색이 모사크가 되고 모스코비가 되고 모스코바가 됐습니다 여기가 모스코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벌스크라고 있습니다 토벌스크 그리고 이스라엘 극한 북방은 러시아 말고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게 모스코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러시아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명으로 볼 때 로스 메색 두발은 러시아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도 극한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요 1909년도에 에스겔 38장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러시아는 기독교 종교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생길 것도 믿었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도 믿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중동에 관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딱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에스케일 예언제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외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루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두발스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냐 이유가요 군사력은 세계 최강인데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러시아가요 하루 두 끼 떼우기도 힘들답니다 러시아 GDP가요 마이너스 4.6%가 된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다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경제가 하반기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반기에 되면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생긴다면 대기업이 한 3분의 1 정도 직원을 자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미 경제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8500개가 있는데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성경대로 차곡차곡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2000년 전 성경에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동쪽에서 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국가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일본 북한 한국 중국 말고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중국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가 해필이면 딱 2억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2000년 전 인구가 2억이랍니다 그런데 군대의 숫자가 그것도 동쪽에서 오는 군대의 숫자가 2억이다 이것은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대로 됐습니다 자 보세요 중국이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답니다 중국군 전쟁 발벨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아니 이왕 뻥칠 거 한 3억 하지요 한 5억 하지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2억일까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요 언제나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중국 제일의 적은 미국이라고 딱 선언했답니다 그래서요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세상 우리 돌아가는 세상이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성경은요 그 핵전쟁이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핵전이 터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준비하는데요 처음에는 200개 300개 400개 계속 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핵이요 러시아를 딱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핵무기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오 questi 하나 11 11 13 19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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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올라가는 겁니다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세요 찬송가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미 예비한 성도들만 모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때요 우리가 들림될 때요 우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오스는요 어떤 뜻이냐면 기존 상태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가씨가 되는 거 이게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다시 말하면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고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카이노스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아가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송충이가요 나비처럼 바뀌는 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you could even come 자 보세요 다 사라졌는데 이 사람은 남겨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겨질 겁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 한번 대보십시오 한번 대봐요 제가 묻는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면 나는 휴거될까요 남겨질까요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된다고 말합니까 남겨질 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겨진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번에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절규입니다 절규 이 사람이 지금 절규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휴거되고 자기만 남겨졌을 때 아마 이런 얼굴일 겁니다 으악 할 겁니다 정말 절규할 겁니다 여러분 남겨질까요 남겨질까요 여러분은 들림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남겨질까요 아니면 들림 받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방주문은 여호와께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리겨도 안 열립니다 왜 하나는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신랑이 오면 예수님이 제림하면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제는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제 이 문이 안 열립니다 자 보세요 방주문이 열렸을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면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중제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제림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찬송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송가 3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냐면 언제 닫히냐면 예수님이 공중제림하는 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신랑이 오면 예수님이 공중제림하면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제 다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거듭나셔야 됩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쫙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제발 좀 예비하고 있어라 거듭나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휴고 되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예비한다는 말은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 있으면 주님이요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휴고 될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번에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기예보는 적중률이 80%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 적중률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번에 거듭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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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거듭나야 됩니다 이번에 거듭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00백이 일은 99가 아닙니다 빵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부, 영광, 건강, 자녀 성공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도 여러분 휴고되지 못하면 영영이 버려집니다 영영이 이뤄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거듭나 있는 겁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휴고될 수 있는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요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은 320번 예언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예언은 2163번 무려 초림보다 7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7배 더 강력하게 반드시 꼭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백마 타고 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백마 타고 재림하신 날이 이제 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예언은 4배 더 강력히 10배 더 강력하게 10배 더 강력하게 30배 더 강력하게 323번 148번 148번 149번 159번 149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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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성경 배우시는 모든 분들 참으로 이 거듭나는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